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기위는 학생별의 반주에 맞춰서 공성하겠습니다. 부서님께 위합니다. 거룩한 바룩샘에 위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위합니다. 다음은 현파수상수님의 집탁에 맞추어서 반야심경 공독이 있겠습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위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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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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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서지포시지역구 위성분 국회이원소 아내이시죠 오 수윤 사모님도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사에서 오늘도 엻기지 quant 한게ön 윤도우 사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제주 불교대학 김망국 학장님도 같이 계시죠 공당 간회원종 훈력 회장님 오셨고요. 네. 불타클럽 천주의 박동욱 회장님과 정방회의 강태구 회장님 함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중불교 문화교류협회 강봉주 회장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라이브제국의 김문석 대표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성경오피스틸의 강영식 회장님 그리고 탐가성공문화원 강규진 원장님도 자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정방사 백성식 신도 회장님과 천수천안 합창단 이정열 단장님 천수천안 동사단 현미양 단장님 함께 인사 여러분이 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신도분들께서 가장 귀한 내빈이 아닐까 싶습니다. 각기 각층에서 함께해주신 내빈 분들의 축사를 바로 이어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한국불교 태구종 총무원장이신 상진스님의 축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스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6부 대중께서는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